여러분에게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상 잘 만나서 관광, 패션, 농업 정도만 발전한 국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이전 영상 댓글에 이처럼 프랑스는 과학, 제조업 기술력이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요 실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는 과학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올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의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독자 기술로 우주로 보낸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30년 전인 1992년 8월로 가볼까요? 우리나라 1호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프랑스령 기이아나 우주센터에서 프랑스산 아리안 로켓 4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 무궁화 3호가 아리안 로켓 4호로 천리안 1호, EA 그리고 EBO가 역시 프랑스산 아리안 로켓 5호를 통해 우주에 안착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인 우주기술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는 KTX를 개통하며 세계 5번째로 고속철 보유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1993년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를 우리나라 고속철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며 KTX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개통된 KTX는 떼제베 원형 그대로 들여와 한편성에 20량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지만 이후 일부 인도받은 떼제베 노하우와 우리의 기술이 합쳐져 만든 KTX 산천의 경우 한편성을 열량으로도 줄일 수 있어 지역, 시간에 따른 탄력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로 해외에 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 이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함께 만든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업체로 본사 또한 프랑스 뚤루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후발주자였던 에어버스는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4년 주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만 사용하던 에어버스 기종은 당시 대한항공이 A300을 구입해주며 우리나라는 유럽 이외 최초로 에어버스를 구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을 넘어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 고마움에 대한항공 조주군 회장은 프랑스 국가원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기도 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거행된 파리 만국박람회에 맞춰 등장한 에펠탑 프랑스의 상징이 된 이 건축물은 당시 건축기술력의 총화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전통이 쌓여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설계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리운미술관 뮤지엄2를 설계한 장루벨 이와여대 이씨씨는 도미니크 페로의 손을 거쳤으며 인천공항 인테리어를 맡은 장미셸 빌모트 대립미술관은 뱅상 코르뉴가 설계했습니다 요즘 우리 K방산이 아주 핫하죠 가격 대비 뛰어난 기술력과 납기일을 제대로 맞춰 특송 배달해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산 쪽에서도 우리는 프랑스와 인연이 있는데요 적어도 반공미사일인 천마의 경우 프랑스 톰슨 CF사의 크로탈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셰필드함을 피격시켜 유명해진 프랑스산 대한미사일 엣조세 또한 1970년대 우리나라가 도입해 인연을 맺었으며 1990년대엔 휴대용 적어도 대공미사일인 미스트라를 들여와 우리나라는 미스트라 최대 보유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6월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카타르와 LNG선 백척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와 같은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가 LNG선을 팔았지만 프랑스가 뒤에서 웃고 있다는 기사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NG선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화물창은 폭발 위험성이 높은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화물창 설계 기술은 프랑스 GTT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에 선박의 5%를 프랑스의 로열티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 GTT의 로열티로만 4조원 넘게 줬다고 합니다 지난 카타르와의 백척 계약으로 GTT는 단번에 1조원이라는 돈을 우리나라로부터 받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력을 봤는데요 이 바게트국은 여타의 첨단 기술 및 제조업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능력을 지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셸린 타이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는 세계 7위 규모로 세계 최고의 타이어 기업 중 하나인데 프랑스의 미셸린 타이어는 이 업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조건적인 국뽕이 아닌 제대로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